6파티밖에 안 나왔냐? 일단은 저희도 서북쪽으로 약간 가야 되네요? 쏜다 우리 쏜다 엠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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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엠방향 집 2층 엠방향 집 2층 엠방향 집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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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에 있었어요 네 쏜다 계속 저희 엠방향으로 가야 돼요 1분 남았어요 네 한 명 대가리 땄어요 오오 20x20 한 명 더 와 역시 아 빅헤드님 봤지구나 한 분 누우셨어 한 명 기절 한 명 기절 저거 송당구님 살려보죠 돌 뒤에 네 한 명 더 기절 돌 뒤에 기절 나이스 저희 48초라서 이쪽으로 갈 시간 없고 그냥 바로 달려야 돼요 이 다음 네 살린 다음에 피치하고 바로 가죠 네 두 명 더 왔어요 눕혔어요 아 그냥 죽였어요 살릴려는 거 저거 돌 뒤에 있거든요 네 왼쪽 돌 뒤에 아니면 오른쪽 돌 뒤에 그 죽은 애 있죠 보이죠 네 네 개 바로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아마 뒤쪽 언덕 돌아서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저쪽도 있다 오케이 기절 컷 오 죽겠다 머리만 꺼내는 애 있다 한 명 다 이거 바로 달리죠 이거 달려야 돼요 나이스 아 이거 살릴.. 아 못 살릴 거 같은데 네 못 살려 못 살려 아 그냥 달리죠 저희 자기장 맞거든요 어 어 앞쪽에 쏜다 앞쪽에 네네 앉아서 가죠 네 달리면 저희 잘 못 저희 쏘는거에요 맞았어요 한 발 네네네 어 저 한 발 맞았어요 오케이 체크 저 집 안에서 쏘는 거 같아요 아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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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네네네 앉아서 가면 잘 안보여요 왼쪽으로 한 명 나왔다 네 아 오케이 한 명 헤드 뭐였어요 한 명 누웠어요 아 아니요 안 핀데 자기장 쪼거든요 쟤들 나올거에요 네 반 핏이네 아 예 네 네 오케이 한 명 다운 얘 누웠던 애 안 살리고 나온다 나온다 한 명 다운 쟤 저쪽 파티 없어요 아이 그냥 뒤졌거든요 네 그러면 각하 한쪽만 조심하세요 아 제발 다운 다운 한 파티인데요 네 기울이고 신나게 쏴야 될 거 같은데 왼쪽에 있네 먼저 쟤야겠다 4명 아 양각 3명 아 양각 3명 양각이요 양각이요 아 양각이요 오케이 피타 꿀타 아 오른쪽 더 도는데 제가 og 장비 못더군 nationwide 아 애들이 다른 파티와 싸우면 좋겠는데 부스트 싹 빨고 뛰셔야 될 거 같은데 부스트 없어요 부스트가 없어 너무 자리 안좋은데 1분 왼쪽으로 하나 뛴다 으응 раст MARTIN 일단은 한 팔고 샷건 샷건 좀 더 가까이 나이스 아 근데 한 파티인데 한 파티인데 저기다 요쪽이다 오케이 저쪽이 오예 타이어 터뜨렸어 다운 여기 있으면 뒤죠 어이구 바로 앞에 나 쏘는데 왜 이렇게 못 맞추게 저기 위에 한 명 있고 피해 보고 갈 게 없다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저쪽 위에 아까 얘가 쏘는 애 위에 안 뒤졌잖아요 걔 위에 있는 애가 지금 마지막에 남은 애가거든요 걔 잡으면 4킬을 뜬다 수리탄 한번 던져볼까 어 오케이 오케이